2020년 세계 최종상 아이돌 BTS를 만든 기획자 방시혁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을 통해 데뷔 기회가 있는 아이랜드에서의 생존 게임을 시작한 23명의 지원자들. 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900만이 넘는 글로벌 시청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2시 드디어 본격적인 데뷔 경쟁을 위해 달려갈 최종 12인을 위한 글로벌 시청자 투표가 시작됩니다. 파트 1 네 번째 테스트가 끝나고 최종 그라운드에 남는 인원 중 100% 글로벌 시청자 투표로 보험받을 인원은 총 6명. 오직 글로벌 시청자의 투표만이 6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12시 이제 여러분이 투표할 시간입니다. 과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여 글로벌의 선택을 받게 될 6명 누가 될까요?